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기간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3년 정도 이 땅에서 공적인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지역도 넓지를 않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주변 지역에서 3년간을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고난과 그리고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할 때 우리는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6장은 2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는 끝부분의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님의 고향이 태어난 베들레엠 아닌가? 왜 나사렛이라고 말하지? 우리는 태어난 곳을 고향으로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가 성장한 곳을 그들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릴리에서 사역을 갖다가 두 개로다가 딱 나누면 카타고리를 정해서 딱 둘로다가 분류를 하면 두 개로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교훈의 사역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씨뿌리는 비유라든지 등등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요 또 직접적으로 구약 본문을 가지고선 구약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하세요 그리고는 구약 본문도 아니오 비유도 아닌 자기의 직접적인 말로다가도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한 카타고리 하나의 영역은요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오병 이어의 이적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적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와 풍랑을 잠잠키하는 이적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 이러한 행함의 사역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보면은요 예수님이 가르칠 때 지혜를 통해서 가르치고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 그리고 또 하나는 권능을 가지고 이 행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지혜와 권능 지혜와 능력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사역 이적을 행하는 사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내려와 있다니까 하는 것을 자신이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 자리에 이렇게 몇백 명이 앉아있지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확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열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은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이 속에서 말씀으로다가 하고 그리고 이적도 행해지만 나도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이 문제를 고쳐달라고 하지만은 문제가 고쳐졌는지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에 관심은 있지만은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이 문제 속에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말씀으로 말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보고 깨닫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속에는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는 눈이 열려갖고 보는 사람 귀가 열려갖고 보는 사람도 소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곁에 있다고 말하면서 상황을 통해 보여주시는데도 그 하나님이 내게 없다고 말하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는요 뭘 강조하느냐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따라다니는 사람이랄지라도 제대로 든 눈과 제대로 든 귀를 가져야 된다 이거 고침받아야 된다 내가 안 들리면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고해야 된다 이런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귀 안 들린 자를 고치는 일 7장에 나옵니다 8장에 눈 먼 자를 고치는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 이게 두 번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에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가르치는 일과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나타내는 일을 마가복음에서 처음 한 지역이 어디냐 가버나움이라는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유명한 호수마을입니다 가버나움 가버나움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처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처음 보는 거예요 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 한번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2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그 다음 말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요 서기관들 그 당시에 최고로 성경을 잘 가르친다는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은 전혀 다른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그 다음 말입니다 여기도 나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 즉 순종하는 도다 여기에서 놀란 거는요 깜짝 쇼를 보고 놀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마술 쇼를 보고 놀란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놀란 원인은 뭐냐면 권위 있는 자 권위 있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 권위 있는 자 권위 있는 행동 이거는 누구에게만 붙여지는 말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 권위 있는 자 권위 있는 행동이에요 이게 왜 도대체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지 라고 그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저 목수 아니야 목수 예수가 근데 왜 목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이러한 놀라운 모습이 저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뭐예요? 듣기는 들어도 예수가 목수이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기는 보아도 보지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소경된 자들이요 귀 안 들리는 자의 상태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게 보였으면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믿음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는 무리들 심지어는 두 번째 2차 전도행의 끝 지점인 자기 고향으로 왔는데 고향 사람들조차도 결국에는 믿지 않고 배척하게 됩니다 배척하게 그러면서 그 이유를 드는데 이게 목수가 아니냐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니 목수 아니야? 그리고 쟤네 형제자매 다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요셉이 이 예수의 육신적 아버지라는 요셉이 태어날 때만 등장하고요 그 후에는 마리아는 계속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등장하는데 요셉은 더 이상 등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학자들은 요셉이 빨리 죽은 것이 아니냐 했을 때 이제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버지 이름을 안 대고 어머니 이름인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그 가정사정 다 하는데 직업 다 하는데 아니 무슨 수공업자가 무슨 이런 신적인 능력을 갖고 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저 왕궁에서나 저 유명한 예루살렘에서나 이런 데서 태어난 사람이어야지 이런 촌동네에서 태어난 자가 무슨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이 도대체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3절 끝에 보니까 배척하였다 이게 결론이에요 배척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오늘 이 배척이라는 말이 뭘까 배척은요 우리 여기에서 우리 모임 가운데서 쫓아내는 거 우리 집안에서 쫓아내는 거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는 거 이거 배척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는 이 배척이라는 말을 그 정도로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 배척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은 단어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에 초점을 둬서 오늘은 좀 설교를 해나갈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나살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도 들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들었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도 다 알았어요 왜? 가버나움과 나살에서는 다 비슷비슷한 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릴리 주변 동네에 소문 하나 퍼지기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다 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다가 다 전도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고향 땅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6장 2절에 안식일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되어 해당해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소문대로 소문대로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듣고 놀라 이르되 와 우리 마을에도 이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드디어 왔구나 우리 마을에도 이런 조그만 마을에도 드디어 드디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왔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오늘 이것을 듣고는 놀랐어요 그리고는 궁금해하는 겁니다 한번 2절을 볼까요? 아니 이 사람의 이런 것은 어디서 얻은 거지? 아니 이거 우리 고향 사람이 이런 거 막 이렇게 행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도 되는 거야? 하면서 의구심을 가졌어요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제가 말했죠 예수님의 이 지혜는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중요한 하나의 증거수단 이게 지혜고요 이거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묶어져서 지혜와 권능 지혜와 권능 이렇게 두 가지가 묶여져 갈 때는요 이건 반드시 뭐냐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심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이제 제가 성경 두 구절만 통해서 지혜와 권능 지혜와 권능 이게 두 개가 묶여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거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사람 이러한 증명이라는 거를 이제 두 구절을 통해서 제가 보이겠습니다 자 먼저 욥기 12장 13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권능이라는 이거는 특별한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거 그래서 저게 나타나면 거기에 뭐가 임한 것이냐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지혜와 권능 하나님이 보낸 지혜와 권능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좀 멀리 있는 성경이지만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던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부름을 받았던 그들에게는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그리스도가 뭐죠?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구원자예요 그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지혜와 권능이 나타나야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이 볼 때는 이 그리스도가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지혜와 권능이 딱 보이는 순간 그때는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도 못 봤어요 듣고도 못 들었어요 그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인 것을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고 믿는 그들에게도 역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속에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요지는 무엇이냐?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보내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에 대한 증표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봤으면 이게 이방인의 이런 어떤 관습과 관례와 전통 속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보이면 메시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향에서는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없어 무슨 나사렛 같은 이런 촌동네에서 이런 사람이 나와? 아니 무슨 직업이 목수인 사람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보냄을 받은 사역자가 나와? 아니 학벌도 없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 돼? 아니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무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가보고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기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6장 3절의 결론이 이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보니까 예수를 결국에는 배척하였더라 그리고는 6절의 끝에 맨 끝에 6절에도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게 예수님도 이해가 안 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기이한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배척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척한다는 말을 이런 거죠 자석이 같은 극끼리 플러스 플러스를 갖다가 탁 갖다 대면요 막 갖다 붙여 놓으려고 해도 딱 힘만 빼면 서로 팍 튕겨져 나가요 이거를 우리는 배척한다 우리 속에 못 들어오도록 확 밀어버리는 거 이걸 배척한다고 하지만은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세 가지의 안 좋은 토양 비유가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거든요 길가라는 탄탄한 흙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이럴 때 이 씨를 갖다가 탄탄히 너무 단단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막 튕겨서 배척해 버려요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 세 가지의 나쁜 땅 가운데 어떤 땅이 더 어울릴까요? 길가죠 길가 그러면 길가에 배척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야 되는데 이 배척하다라는 똑같은 말이 어느 밭을 설명하는 데 쓰였느냐면요 놀랍게도 길가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됐느냐 돌밭을 사용하는 데 사용된 거를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 17절인데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넘어지다라는 말이 여기 6장 3절에 배척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것은 뭐냐면 곧 배척당하는 자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박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내가 배척을 당한다 그러면 로마 사회에서 내가 쫓겨났다 유대 공동체에서 내가 쫓겨났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면 그럼 쫓겨났다는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한번 돌밭에 떨어진 시를 설명하는 4장 5절 6절에 보면 쫓겨났다 그들이 어떤 울타리 안에서 내쫓겼다 이런 말보다는 더 다른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장 5절 6절 보세요 덜어내는 흙이 넘어지다라는 거 이 배척된다는 거 이게 뭔 뜻인지를 여기에 설명해요 덜어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진 후에 띄약 뼈치 내리치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막 고난이 닥치니까 내가 힘든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었더라 이겁니다 결국에 배척이라는 말 속에는 내어 쫓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어떻게든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 어떻게든지 그가 하려고 하는 뭔가 일해 보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차단하는 거 이게 여기에서 마트 가보금에서 말하고 있는 배척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똑같은 말을 9장 42절에 쓰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것도 뭐냐면 배척하다 배척당하다 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도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게 뭐냐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 참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안 되게끔 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게 여기 실족하다라는 말이고 원래 오늘 6장 3조라고 하면 이게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의 어떤 일하는 것을 못하게 했을까요 지금 9장에는 제자들이 능력 없음이 완전히 다 뽀록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뭐냐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결국 그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자들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번 6, 9장 38, 39절을 볼게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 12명 제자에 있지 않으므로 내쫓았습니다 왜 내쫓을 필요 없죠 12명이 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금하였다 못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못하게 했다는 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마 금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다 금하게 하다 금하지 말라 다 똑같은 말 배척하다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면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배척하다라는 이 단어를 깊이 깊이 말하고 있느냐 로마는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든 성장하지 못하도록 이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단체고 사회를 흐리고 로마 제국을 흐린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고 박해를 하고 잡아 죽이고 이러면서 모든 혜택을 갖다가 자단시키고 직장도 못 다니고 사업도 못하고 의료시설 이용도 못하고 철저하게 막았어요 이러면 기독교가 저기 숨어있는 지하에 숨어있는 그들이 스스로 자멸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자꾸만 우리는 배척하고 나를 못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려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를 사람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만이 아니에요 환경도 그렇게 해요 환경만 생각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넘어뜨린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해요 내 자신이 나를 향해서 나는 해봐야 안 돼 나는 그거 못해요 나는 해본 적도 없어요 나는 그거요 하면 내가 큰 일만 저질러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다 틀어막고 있어요 내 스스로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내 스스로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가 나를 배척하고요 내 자신이 내 자신한테 지금 배척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배척이라는 말 도대체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뭐가 우리를 가로막느냐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게 뭐냐면 그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나를 가로막고 우리 교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이미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느냐 그 불신앙이 너희를 가지 못하게 만들고 진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척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어요 배척도 멈출 수 없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배척은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게 됐고 죽음에 몰아가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배척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아야 되는데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처음에는 막 능력도 나타나고 가르침도 탁월하고 하다가 쭉 심겨진 것 같다가 자라다가 햇볕이 쫙 비치니까 고통이 찾아오니까 결국에 그 씨는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그렇게 말라 죽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한 알의 미랄이었어요 그 한 알의 미랄은 철저하게 땅에 썩어져 죽어졌지만은 한 알의 미랄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한 예수님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함으로 이어졌고 그 부활함은 결국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고자 했던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 성취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배척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막아 세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차단시키고 끝내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배척도 내 자신조차도 나를 막아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배척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막아 세울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막아 세울 수 없고 주님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역사심을 막아 세울 수 없다 중풍병자가 무리들에 의해서 막아 세웠어요 그를 데리고 갔던 네 사람이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고 지붕을 뚫고 내렸어요 막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혈루증 앓는 여인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 옷까지만 만진다 할지라도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이방인 여인 수로본익의 여인이 예수님께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이 내가 개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까지 말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갔어요 그러면서 상 아래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상 아래 개들도 먹을 수 있는 자격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결국에 그 모든 어떤 마가 서는 것 내가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면서 예수님의 고치심 예수님의 회복하심 예수님의 또한 놀라운 함께하는 역사를 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척으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5절을 보면은 이 5절이 6장 5절이 참 역설적인 말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래요 두 개의 문장이 나오는데 서로 안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6장 5절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배척하는 나사렛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해야 돼요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은요 전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더라 그러면 아무 일도 한 게 아니잖아요 못한 게 아니잖아요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맞는 말을 갖다 5절에 해놨느냐 아무리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배척을 해서 꽉꽉 눌러서 이렇게 저런 말들을 통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소수의 병자를 고치는 그 일을 함에 어떠한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도 막아서지 못했다 자 이 이야기 끝에 6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너희들이 가는 길에 너희들을 환영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일을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을 거를 11절에 말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런 일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거 어떠한 세력이 나를 막아서 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아 세울 수가 없는 거야 너에게 지혜와 권능을 줘서 너희가 제자로서 이제 나아가서 그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막아 쓰고 너희들을 못하게 하고 박해하고 여러 가지의 갈등과 고민 속에 빠뜨릴 텐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역사하는 것 너희를 통해 역사하는 그 일은 절대로 어떤 배척도 어떤 사람의 배척도 어떤 환경의 배척도 심지어는 네 자신이 너를 부정하는 그 순간도 너를 막아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 세울 수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너희가 막아 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네가 가졌던 예수 크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환경과 여건과 심지어는 나의 건강이 나의 건강이 약화돼서 나의 가는 길을 멈춰 세울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순간에도 배척다운데도 예수님의 일하심은 막아 세울 수 없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나를 통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모두가 믿고 한 주간도 잘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